윤석열이 보고 있는 우리 국민의 심정을 참으로 참담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까지 미국과 일본에 가랑이 밑을 기여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혹자는 친미 친미가 아니라 그냥 일본 놈, 미국 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언이 아닙니다. 윤석열은 최소한의 민족적 자존심도, 국익적 관점도 모조리 내팽겨쳤습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를 불법적으로 도청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위해 도청했습니까? 자기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의 주권을 짓밟은 것입니다. 우리를 동등한 주권국가로 생각했다면 감히 이런 짓을 자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이 침해당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우리를 미국의 전쟁 계획에 끌어들이려고 한 위원천만한 사안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미국이 강력히 항의하고 사죄를 요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게 하고 재발 방지책을 받아내야 합니다. 주한민국의 대사를 불러서 따끔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협의 의문합니다. 남의 집에 몰래 와서 무언가를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랑 도대체 뭘 협의해야 합니까? 윤석열이 그렇게 부르지셨던 의인지는 이런 때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애초에 도청이 안 끝났다고 합니다. 정작 미국에서는 도청을 했다고 하는데 당한 쪽에서 아니라고,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한심한 작태입니까? 이건 앞으로 미국에게 도청을 더욱 많이 해달라고 빌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찬하에 대한민국은 호구여 인증하는 꼴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는 도청이 없는데 허위선동을 하고 있다며 이것이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의 행위이자 고객침의 행위라며 호통을 쳐대고 있습니다. 도청은 미국이 했는데 미국한테 뼘 맞고 왜 국민한테 윽박질입니까? 미국은 무섭고 야당과 국민은 만만합니까? 미국이 가고 싶어서 한미정상회담 구걸하느라 이렇게 살살 기어리는 겁니까? 우리 국민은 윤석열에게 똑똑히 말합니다. 윤석열의 존재 그 자체가 대한민국을 향한 자의 행위이며 윤석열의 존재가 고객침의 그 자체입니다. 오늘 김태호가 악의적 도청은 없었다고 합니다. 세상 천지에 선의적 도청도 있습니까? 도둑놈처럼 물려 엿듣는 거 그 행위 자체가 나쁜 것이고 그 행위 자체가 악의적인 것입니다. 미국이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거야 라고 정신 승리하면 도대체 무엇이 달라집니까? 윤석열의 이 모양이 꼬리니 미국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있습니까? 이 만행을 저질러 놓고도 아직까지 형식적인 사과 한 마리가 없습니다. 어제 일본의 외교청서가 발표되었는데 일본의 사죄와 반성이 담겼다며 윤석열이 그동안 강조해 온 역사 인식 계승 내용이 쏙 빠졌습니다. 일본은 성무해제는 없었다. 강제동원은 없었다라고 과거의 전쟁 범죄를 부정하고 독도는 일본 땅인데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며 우리 영토를 침탈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제대로 된 항의의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본 두었다 뭐하는 데 쓰는 것입니까? 술 퍼마시는 데만 쓰는 것입니까? 일본보다 빠르게 일본을 두둔하고 미국보다 빠르게 미국을 두둔하며 오로지 미국과 일본을 위해서만 일하는 러어사연을 왜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그대로 두어야 합니까? 윤석열을 하루빨리 끌어내리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로 세웁시다. 무너진 민족의 자존심을 바로 세웁시다.